북한 암호화폐의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국 검찰이 다음 달까지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약 2년간 이어져온 검찰의 북한 암호화폐의 몰수 노력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19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다음 달 17일까지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궐석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방검찰은 현재까지 피고인이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이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E가 일부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본 결과 이더리움의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의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또는 미국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소송 두 건에 대해 각각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시점은 물론 그 이후까지 피고에게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음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각각의 소송 제기 직후 문제의 계좌에 대한 공식 공고를 냈으며 지난해 12월 한 차례 더 공고를 개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며 이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의 계좌 400여 개는 미국 국고로 최종 귀속됩니다. 비오잉뉴스 함재하입니다.